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멀티 업로드의 GetFileCount 암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암수를 사용하면 업로드를 하기 위해 선택한 파일들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파라미터 없이 GetFileCount 암수를 실행하십시오. 사용 예입니다. GetFileCount 암수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AlertMessage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티 업로드 컴포넌트입니다. 하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OnClick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GetFileCount 암수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AlertMessage로 표시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추가용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4개를 선택합니다. 아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할 파일 개수가 AlertMessage로 표시됩니다.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이번에는 파일을 3개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일 개수인 3이 AlertMessage에 포함되어 표시됩니다. 이번에도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파일을 2개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역시 파일 개수인 이를 포함한 AlertMessage가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